갑시다 축하드립니다 하나 번째로 보답하니 일곱 번째로 돌아준구나 나는 정말 호기 많다 이렇게 하는 사람 같구나 어떤 사람이 들면 말이든 내 말 들어주면 존경되네 난 지금 어떤 사람의 말도 들어줄 수가 없네 내 깊은 맘 뜬 눈눈으로 치료기 생겼네 천화 헛둑 복구를 열어본다 하나 다 손으로 줄세 우리 300명 친편한구나 나는 정말 호기 많다 그렇게 아는 사람 많구나 어떤 사람이 들면 말이든 내 말 들어주면 존경되네 난 지금 어떤 사람의 말도 들어줄 수가 없네 아니 잠깐 진짜로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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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면 되겠는데 한 잔 딱 한 잔이면 되겠는데 하나 번째로 보답하니 열두 번째로 돌아준구나 나는 정말 호기 많다 이렇게 아는 사람 많구나 깊은 맘 뜬 눈으로 치세오기 새해 전화 헛둑 복구를 열어본다 잠깐 잠깐 다니면 되겠는데 한 잔 딱 상당이 되면 되겠는데 한 잔 딱 나면 되겠는데 기쁜 바, 기쁜 바